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08쪽이 되겠습니다 자 제 18장 전치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함께 보죠 자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1번으로 가서 at, in, on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t은 짧은 시간의 일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뒤에 비교적 짧은 시간 즉 시, 분, 정오 이런 것들이 와요 자 예문을 보죠 우리 학교는 8시 반에 시작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t을 잘 보세요 뒤에 8.30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나왔죠 자 이렇게 몇 시 몇 분 할 때는 at을 쓰는 것입니다 자 다음 we eat lunch at noon at noon 하면 정오의 이런 뜻이니까 we eat lunch at noon 우리는 정오의 점심을 먹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t noon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정오의 이런 말은 at noon입니다 자 다음 they will arrive here at this time tomorrow at this time tomorrow 자 이것을 보세요 역시 전치사 에시스였죠 자 뜻은 내일 이맘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죠 they will arrive here 그들은 여기에 도착할 것이다 at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맘때 정리하면 그들은 내일 이맘때 여기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미드나잇은 한밤중 자정 즉 밤 12시를 말하니까 at midnight 이렇게 하면 자정에 한밤중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자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밤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at dawn dawn은 새벽 동틀력 이런 얘기니까 at dawn 이렇게 하면 새벽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at the end of this year 자 뜻은 간단하죠 올해 말해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을 보죠 자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내년 이맘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오브는 생략해도 되죠 자 다음으로 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인은 계절, 년, 월 등 비교적 긴 시간이 쓰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holiday, 휴일 이런 뜻이고 October, 10월 이런 뜻이니까 how many holidays are there 얼마나 많은 휴일이 있습니까 in October, 10월에는 정리하면 10월에는 휴일이 며칠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인옥토버를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인 다음에 월이 나왔죠 자 이렇게 인 다음에는 비교적 긴 시간이 옵니다 자 다음 we go on a picnic in the spring and the fall go on a picnic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소풍을 가다 이런 얘기죠 정말 잘 나오네요 자 in the spring and the fall을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인 다음에 계절이 나왔습니다 자 해석해 보죠 we go on a picnic 우리는 소풍을 간다 in the spring and the fall 봄과 가을에 정리하면 우리는 봄과 가을에 소풍을 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discover, 동사로 발견하다 이런 뜻이죠 명사형은 discovery 이렇게 되는데 뜻은 발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in 1492를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인 다음에 연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연도에는 전투자 인을 쓰는 것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columbus는 1492년에 미국을 발견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in the morning 아침에 이런 뜻이죠 in the afternoon 오후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n the evening 저녁에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in one's life 하면 뭐뭐의 일생에 뭐뭐의 평생에 이런 뜻이니까 in my life 하게 되면 내 평생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in one's school days 이렇게 하면 뭐뭐의 학창시절에 이런 얘기니까 in my school days 나의 학창시절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을 보죠 in the 20th century century 하게 되면 1세기 100년 이런 얘기니까 20세기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n the end은 비교적 긴 시간이 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on에 대해서 알아보죠 on은 요일 날짜 그리고 특정한 날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보죠 we have no school on Sunday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on Sunday를 보세요 자 이렇게 Sunday 같은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자 다음 abraham lincoln was born on February 12th 1809 이 born하게 되면 태어나다 이런 얘기니까 abraham lincoln은 1809년 2월 12일에 태어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on February 12th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날짜 앞에는 전치사 on을 쓰는 것입니다 자 다음 on New Year's Day New Year's Day는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니까 우리말로 설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이런 말이 되겠어요 on May 10th 5월 10일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날짜에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on the morning of the 11th 자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 원래 아침에 할 때는 in을 써서 in the morning 이렇게 써야 하죠 하지만 11일 아침에 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아침을 말할 때는 오늘 씁니다 그래서 on the morning of the 11th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죠 비 오는 날에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요일, 날짜, 특정한 날에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자 다음으로 in May in May 자 5월에 이런 얘기죠 이렇게 5월 앞에는 전치사 in을 씁니다 하지만 the 15th of May 자 이렇게 특정한 날 즉 날짜를 말할 때는 전치사 on을 써야겠어요 자 뜻은 5월 15일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주의사항을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this, that, next, last, every, all, tomorrow 자 이런 것들이 붙으면 전치사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죠 this가 나왔으니까 전치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last night 지난 밤에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last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았죠 every Monday 월요일마다 이런 뜻입니다 every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치사 till과 by를 비교해 보죠 till 혹은 until은 뭐뭐까지 이런 뜻으로 어떤 시간까지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문을 보죠 나는 5시까지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ill 5를 보세요 지금부터 5시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till이나 until이 계속을 의미한다면 by는 뭐뭐까지는 이런 의미로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자 예문을 보죠 그는 5시까지는 집에 올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y 5를 잘 보세요 여기 by는 완료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아무리 늦어도 5시까지는 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in과 within을 비교해 보죠 in은 뭐뭐의 기간이 지나서 뭐뭐의 기간이 지나면 이런 의미로 시간의 경과를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보죠 he will come home 그는 집에 올 것이다 in a few days 며칠이 지나면 정리하면 그는 며칠이 지나면 집에 올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n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within은 어떨까요 within은 뭐뭐 이내 이런 의미로 정해진 기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he will come home within three days he will come home 그는 집에 올 것이다 within three days 3일 이내에 정리하면 그는 3일 이내에 집에 올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미식 영어에서는 in을 within 대신에 사용하는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호체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in을 무조건 뭐뭐 지나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문명에 맞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before와 after를 비교해 보죠 before 뭐뭐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he came back after a few hours he came back he came back 그는 돌아왔다 after a few hours 몇 시간 후에 정리하면 그는 몇 시간 후에 돌아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from과 since를 비교해 보죠 from은 뭐뭐부터 이런 의미로 어떤 일이 시작되는 기점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보죠 he will live here 그는 여기서 살 것이다 from next month 다음 달부터 정리하면 그는 다음 달부터 여기서 살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e works hard from morning till 혹은 tonight 이렇게 돼 있습니다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한다 from morning 아침부터 till 혹은 tonight 밤까지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언제까지 계속 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from a kill 혹은 to 그리고 b 이런 형식을 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since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since는 뭐뭐 이래로 쭉 자 이런 의미로 계속되는 일의 기점을 나타내어서 동작이나 상태의 계속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완료형과 함께 사용하죠 자 예문을 보죠 He has lived here since last year He has lived here 그는 이곳에 살고 있다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쭉 정리하면 그는 작년부터 쭉 이곳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for, during 그리고 through 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먼저 for는 뭐뭐동안 이런 의미로 기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사용하죠 자 예문을 보죠 He has studied English for three hours He has studied English 그는 영어를 공부해왔다 for three hours 세 시간 동안 정리하면 그는 세 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해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during에 대해서 알아보죠 during은 어떤 상태가 계속되는 특정한 기간을 나타냅니다 자 뜻은 뭐뭐동안 쭉 뭐뭐동안 내내 이런 뜻으로 쓰러워갔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다음으로 I stayed there during the vacation I stayed there 나는 거기에 머물렀다 during the vacation 방학동안 쭉 정리하면 나는 방학동안 쭉 거기에 머물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uring이 뭐뭐동안 쭉 뭐뭐동안 내내 이런 의미 말고 뭐뭐동안 언젠가 뭐뭐뭐 중에 즉 at some point of time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I went to my uncle's during the summer vacation I went to my uncle's house during the summer vacation I went to my uncle's house 여기 house는 생략해도 되죠 나는 나의 삼촌댁에 갔다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중에 정리하면 나는 여름방학 중에 나의 삼촌댁에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여름방학 내내 삼촌댁에 간 것이 아니고 여름방학 중에 어느 시점에 삼촌댁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through에 대해서 알아보죠 through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뭐뭐동안 쭉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keep은 동사로 계속하다 유지하다 이런 얘기죠 keep kept kept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keep ing 하게 되면 계속해서 뭐뭐뭐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해석해보죠 it kept raining 비가 계속해서 왔다 through the night 밤동안 쭉 즉 밤새도록 이런 얘기죠 자 정리하면 비가 밤새도록 계속해서 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at 그리고 in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at이나 in은 뭐뭐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at은 비교적 좁은 장소나 지점을 나타내고 in은 비교적 넓은 장소 즉 대도시 국가 등을 나타내요 자 그럼 예문으로 확인해 보죠 가이드 명사로 안내원 이런 얘기니까 he works as a guide 그는 안내원으로 일한다 at 비원 비원에서 인 서울 서울에 있는 정리하면 그는 서울에 있는 비원에서 안내원으로 일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t 비원 그리고 인 서울을 보세요 비원은 서울에 비해서 비교적 좁은 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t을 써서 at 비원 이렇게 된 것이죠 서울은 대도시로 비교적 넓은 장소니까 인 서울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번으로 가서 전치사 on beneath above below over under up down 아 좀 많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전치사들은 우리말 뜻으로는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전치사들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갈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먼저 on과 beneath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on은 표면에 접촉해서 뭐 뭐 위에 이런 뜻입니다 on의 반대말은 beneath가 되겠어요 뜻은 아랫면에 접촉해서 밑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내 시계는 책상 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on the desk를 보세요 책상 위에 접촉해서 시계가 있는 거니까 전치사 on을 쓴 것입니다 자 다음 I put the pillow beneath my head pillow는 명사로 베개 이런 뜻이니까 I put the pillow beneath my head 나는 머리 밑에 베개를 놓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eneath my head를 보세요 베개를 머리 밑에 놓을 때 머리와 접촉해 있죠 그래서 beneath를 쓴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구어처에서는 under를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사항을 짚어보고 가죠 자 on은 접촉하는 것을 나타내니까 반드시 위치가 위에 있을 때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on the wall 벽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벽 옆면에 붙은 것도 on을 씁니다 천장에 이런 의미로 on the ceiling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말로 천장에는 천장 바로 밑에 붙은 것인데 beneath the ceiling 이렇게 쓰지 않고 on을 쓴다는 거 꼭 알아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beneath는 주로 문어처에서 사용되고 구어처에서는 그 대신에 보통 under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다뤘었어요 자 다음으로 over와 under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여기 over는 표면에서 떨어져서 뭐뭐의 바로 위에 이런 뜻입니다 under를 하게 되면 표면에서 떨어져서 뭐뭐의 바로 밑에 이런 뜻이죠 자 예문으로 확인해 보죠 Our plane is flying over the mountains 우리의 비행기 즉 우리가 탄 비행기는 산 위를 날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over the mountains를 보세요 산에 접촉해서 비행기가 나는 것이 아니니까 over를 쓴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 개가 탁자 밑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under the table을 보세요 테이블에 접촉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under를 쓴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above와 below를 비교해 보죠 above는 higher than 즉 뭐뭐의 위쪽에 이런 뜻으로 단순히 다른 것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below는 above의 반대말로 lower than 즉 뭐뭐의 아래쪽에 이런 뜻으로 단순히 다른 것에 비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top은 명사로 정상 꼭대기 이런 얘기니까 the top of the mountains was seen 산 꼭대기가 보였다 above the clouds 구름 위에 정리하면 산 꼭대기가 구름 위에 보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bove the clouds를 보세요 above는 단순히 뭐뭐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단순히 산 꼭대기가 구름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we saw the whole city below us whole 형용사로 전체에 이런 얘기니까 we saw the whole city 우리는 전체의 시 즉 전 시가지를 보았다 below us 우리 아래에 정리하면 우리는 밑에 보이는 전 시가지를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elow us를 보세요 어떤 높은 위치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뭐뭐보다 아래 이런 의미로 below가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 다음 3번으로 가서 up과 down을 비교해 보죠 up은 아래에서 위로 향해 이런 뜻의 운동을 나타내고 down은 위에서 아래를 향해 이런 뜻의 운동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예문을 보죠 monkey 원숭이 이런 얘기니까 the monkey ran of a tree 그 원숭이는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of a tree 나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up이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 they went down the hill 그들은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down the hill을 보세요 언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을 나타내죠 그래서 down이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럼 방금 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자 잘 보세요 자 한가운데 기준선을 그어 보죠 자 on부터 보면 on은 접촉하여 위 이런 뜻이 됩니다 finish 하게 되면 on의 반대말이니까 접촉하여 아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above는 뭐뭐보다 높이 이런 의미로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더 높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below 하게 되면 뭐뭐보다 아래 이런 의미로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더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자 그리고 over의 경우 표면에서 떨어져서 바로 위 이런 뜻이 됩니다 이 over의 반대말이 표면에서 떨어져서 바로 아래 이런 의미를 갖는 under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자 계속해서 up과 down을 보겠습니다 up의 경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운동 방향을 나타내 주고 있죠 down의 경우는 반대말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더 쉽죠 자 다음 4번으로 가서 in, into, out o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n은 뭐뭐 안에 이런 뜻으로 어떤 장소 내에 정지하여 위치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에 비해서 into는 뭐뭐의 밖에서 안으로 이런 뜻으로 어떤 장소로의 운동 혹은 이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n이 정적인 의미라면 into는 이것보다는 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out of는 뭐뭐의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니까 into와는 반대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out of가 뭐뭐의 밖에 이런 의미로 인의 반대 의미를 가질 때도 있죠 자 방금 배운 것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동그라미라는 공간 안에 정지해서 뭐뭐 안에 자 이런 의미로는 전체당 in을 씁니다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운동하는 것은 into를 쓰죠 into의 반대말로 안에서 밖으로 운동하는 것은 out of를 씁니다 물론 in의 반대의 뜻으로 그냥 밖에 정지해 있는 것도 out of를 씁니다 그럼 예문을 보죠 my parents are in the room 나의 부모님은 그 방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n the room을 보세요 밖에서 방 안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방 안에 있는 거니까 in을 쓴 것입니다 자 다음 they came into the room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into the room을 보세요 방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나타내니까 into를 쓴 것입니다 자 다음 그들은 방 밖으로 나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out of the room을 보세요 방 안에서 방 밖으로 나오는 운동을 나타내니까 out of를 쓴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out of는 into의 반대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out of가 운동이 아니고 정지된 상태로 뭐뭐의 밖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보죠 I was out of the house then 그때 나는 집 밖에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out of the house 를 보세요 집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냥 집 밖에 정지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out of는 in의 반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으로 가서 between과 among에 대해서 알아보죠 between은 원칙적으로 둘 사이에 이런 얘기고 among 셋 이상 사이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혼용했었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lie는 동사로 있다 또는 눕다 이런 뜻으로 lie lay lane 이렇게 변하죠 the town lies 그 소도시는 있다 between 서울 and 대전 서울과 대전 사이에 정리하면 그 소도시는 서울과 대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etween 서울 and 대전 잘 보세요 둘 사이니까 원칙적으로 between을 쓴 것이죠 자 다음 Many birds are singing among the trees Many birds are singing 많은 새들이 노래하고 있다 among the trees 나무 사이에서 정리하면 많은 새들이 나무 사이에서 노래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mong the trees 를 보세요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고 여러 나무 중에서 새가 노래하고 있는 거니까 among을 쓴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6번으로 가서 before와 behind 그리고 after 에 대해서 알아보죠 before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전에 이런 뜻이지만 장소를 나타낼 때는 뭐뭐 앞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장소를 나타내는 뭐뭐 뒤에는 무슨 전치사를 쓰면 될까요 그렇죠 behind를 쓰면 되겠습니다 비교 after는 장소를 나타내게 되면 뭐뭐의 뒤를 쫓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문을 보죠 그는 그 집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efore the house를 보세요 before 다음에 장소가 나오게 되면 뭐뭐 앞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 there is a hill behind our school 우리 학교 뒤에 언덕이 하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ehind our school 자 이것을 보세요 여기 비하인드는 뭐뭐 뒤에 이런 의미로 장소를 나타내죠 they ran after the thief ran after를 보세요 여기 after가 바로 뭐뭐의 뒤를 쫓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un after 하게 되면 뭐뭐의 뒤를 쫓아 달리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thief 명사로 도둑 이런 얘기니까 they ran after the thief 그들은 도둑 뒤를 쫓아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가서 by along across 그리고 through에 대해서 알아보죠 by가 장소를 나타내게 되면 뭐뭐 옆에 이럴 뜻입니다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이럴 뜻이고 across 뭐뭐를 건너서 뭐뭐의 건너편에 이럴 뜻이죠 그리고 through가 장소를 나타내게 되면 뭐뭐를 관통하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죠 내 책상은 창문 옆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y the window를 보세요 여기 by는 뭐뭐 옆에 이런 뜻이니까 by the window 하게 되면 창문 옆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by와 같은 뜻으로 beside를 써도 되죠 beside가 나오는 예문을 하나 보죠 내 집은 강 옆에 즉 강가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eside를 잘 보세요 beside는 전치사로 뭐뭐 옆에 이런 뜻입니다 만약 besides가 되게 되면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 됩니다 뒤에 s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겠어요 자 다음 그들은 거리를 따라 걷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long the street을 보세요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이런 얘기니까 along the street 하게 되면 거리를 따라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Be careful 조심해라 When you walk across the street 거리를 건너서 걸을 때는 즉 거리를 횡단할 때는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거리를 횡단할 때는 조심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cross the street 자 이것을 보세요 across는 뭐뭐를 건너 뭐뭐를 가로질러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cross the street 하게 되면 거리를 가로질러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Walk across 하게 되면 뭐뭐를 횡단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때 Walk across를 한 단어 cross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cross하게 되면 명사로 십자가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게 되면 횡단하다 건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cross를 넣어서 바꿔보죠 자 뜻은 똑같죠 다음 문장 drove는 drive의 과거형이니까 우리는 숲속을 관통하여 운전했다 즉 우리는 숲속을 운전하여 지나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rough a forest 자 이것을 보세요 through는 뭐뭐를 관통하여 이런 얘기니까 through a forest 하게 되면 숲속을 관통하여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8번으로 가서 round와 around에 대해서 알아보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round는 동작을 나타내서 뭐뭐를 돌아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around는 정지된 상태를 나타내서 뭐뭐 주위에 뭐뭐 둘레에 이런 말이죠 하지만 요즘은 구별하지 않고 같이 씁니다 그냥 묶어서 외워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물을 보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round 혹은 around the sun을 보세요 round 혹은 around는 여기서는 동작을 나타내서 뭐뭐를 돌아서 이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 그들은 탁자 주위를 빙 둘러 앉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round 혹은 round the table을 보세요 around 혹은 round는 여기서는 정지된 상태를 나타내서 뭐뭐두위에 뭐뭐둘레에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9번으로 가서 to for toward 혹은 towards 그리고 from에 대해서 알아보죠 to는 도착 지점을 나타내서 뭐뭐로 뭐뭐로에 이런 뜻입니다 주로 go나 come 같은 동사와 함께 쓰이죠 for는 방향을 나타내서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주로 leave나 start 같은 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리고 toward 혹은 s를 붙인 towards 이렇게 하게 되면 운동 방향을 나타내서 뭐뭐로 쪽으로 이런 뜻입니다 from은 출발점을 나타내서 뭐뭐로 붙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방금 배운 것을 확인해 보죠 아버지는 아저씨와 같이 교회에 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went to church를 보세요 to는 뭐뭐로 뭐뭐로에 이런 뜻으로 도착 지점을 나타내니까 교회에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church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 교회의 예부부로 간 것이죠 자 다음 start for start for를 보세요 start for 하게 되면 뭐뭐를 향해 출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for는 뭐뭐를 향해 이런 의미로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 해석하면 they will start for 광주 tomorrow 그들은 내일 광주를 향하여 출발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toward를 보세요 toward는 뭐뭐로 이런 의미로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그랬죠 자 해석해 보죠 나는 그들이 학교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it takes five hours from Seoul to Busan by train 여기 take는 시간 등이 걸리다 이런 의미고 여기 it은 빈칭 주어로 시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it takes five hours 다섯 시간이 걸린다 from 서울 to Busan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by train 기차로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다섯 시간 걸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from 서울 to 부산을 잘 보세요 from은 뭐뭐로부터 to는 뭐뭐로 뭐뭐로까지 이런 얘기니까 from a to b 하게 되면 a에서 b까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료 그리고 방법의 전체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1 of와 from을 비교해서 알아도야겠습니다 of와 from 모두 뭐뭐로 붙어 이런 뜻인데 of는 물건에 원재료의 형태가 남아있는 변화 즉 물리적인 변화 있습니다 하지만 from의 경우에는 물건에 원재료의 형태가 남아있지 않은 변화 즉 화학적인 변화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자 예문을 보죠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of를 보세요 나무로 만들어진 책상을 보면 원재료인 나무가 보이죠 자 이건 물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전시사 of를 쓰는 것입니다 자 from을 써서 from wood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자 다음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자 from을 잡으세요 종이를 보면 원재료인 나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 하니까 전시사 from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 of를 써서 of wood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죠 전시사 인이 제로를 나타내서 뭐뭐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바이 플러스 교통수단 하게 되면 수단을 나타내서 뭐뭐로 뭐뭐를 타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바이 플러스 목적격 하게 되면 뭐뭐에 의하여 뭐뭐에 의해서 이런 의미로 행위자를 나타냅니다 주로 수동태에서 많이 쓰이죠 그리고 with는 뭐뭐를 가지고 이런 의미로 도구를 나타내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인을 보세요 여기 있는 재료를 나타내서 뭐뭐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n red ink 이렇게 하게 되면 빨간색 잉크로 이런 말이 되겠죠 don't write a letter in red ink 빨간색 잉크로 편지를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바이버스를 보세요 여기 바이는 수단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바이버스는 버스로 버스를 타고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학교에 버스를 타고 오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전시사 바이 말고 인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바이 다음에 교통수단이 오면 바이버스처럼 관사를 쓰지 않지만 인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오게 되면 인어버스 이렇게 부정관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어버스를 써서 문장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세요 다음 이 책은 미스터 박에 의해 쓰여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를 보세요 was written 이라는 수동태 문장이 쓰였으니까 여기 바이는 행위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 미스터 박은 미스터 박에 의해 이런 말이 되죠 자 다음 with를 보세요 도구를 나타내어서 머머를 가지고 이런 얘기니까 don't cut bread with your knife 너의 칼을 가지고 빵을 자르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전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1번 for가 나옵니다 for가 뭐뭐의 금액으로 이런 의미로 가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y the 단위 명사 이런 형태로 by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자 뜻은 뭐뭐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for를 보세요 여기 for는 가격을 나타내니까 for 5,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5,000원의 금액으로 즉 5,000원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 책을 5,000원에 샀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 말은 나는 그 책에 5,000원을 지불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지불하다 pay의 과거형 paid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자 여기 for를 잡으세요 여기 for는 뭐뭐에 대해 뭐뭐를 위해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책은 나에게 5,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스트 A 비용 하게 되면 A에게 얼마의 비용이 들다 이런 얘기니까 주어를 더 북으로 해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확인해보죠 코스트는 비용이 들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과거 과거완료 형태가 모두 코스트로 똑같습니다 코스트 A 비용 이 구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탕은 파운드 단위로 팔린다 즉 설탕은 파운드로 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더 파운드를 보세요 바이더 단위 명사하게 되면 뭐뭐 단위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for 뭐뭐 하면 뭐뭐에 찬성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반대말 뭐뭐에 반대하는 against 뭐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자 for를 보세요 여기서는 뭐뭐에 찬성하는 이런 뜻이니까 are you for the plan? 너는 그 계획에 찬성하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against against를 보세요 뭐뭐에 반대하는 이런 의미니까 he's against the idea 그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죠 자 only 뭐뭐에 관하여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죠 자 예문을 보죠 he has many books on mathematics mathematics 이렇게 하게 되면 수학 이런 뜻입니다 끝에 s가 붙었지만 단수 취급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줄여서 math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오늘 보세요 여기 오는 뭐뭐에 관하여 이런 얘기니까 he has many books on mathematics 그는 수학에 관한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except를 보세요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얘기니까 everyone except him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liked the idea 그 의견을 좋아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제 18장 전치사에 관한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할 때는 예문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항목별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전치사가 쓰인 예문 중심으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질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질 수집해 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질 수집해 주십시오